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오래 시간 내에 못 보냈었으니까 좀 오랜만이지 어제도 자기 전에 우빈이가 우리끼리 대성리 같은 데 놀러 온 것 같다고 그치 그치 독기작업으로는 나쁘지 않았지? 결과물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전에 좀 적어놔야겠다 저의 활약들을 고생했어 우빈아 보내줘야지 보내줍시다 아주 덕분에 가세 가세 우빈이 집으로 보내세 뭐가 되게 아쉽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? 그래 예 예스 예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고생했다 복귀를 축하해 복귀를 축하한다 복귀를 축하한다 그렇네 복귀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땡큐 광세형 이건 제 다음 타자인데 뭘X야 야 너 셰프였어? 너 셰프였어? 노멀 알바 생겼어 너 알바 아니였어? 응 몰랐어 형 뭐야? 형 사장이야? 나 왜 나 왜 알바야? 노멀 알바였어 내가 지금 봤네? 네가 알아서 알바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안녕 안녕 올라가서 연락 하나 남겨줘 네네 연락 드릴게요 그래 기분이 이상하네요 광세형 지금 지금 마음을 노래 한 번 하는지 지금 기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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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uestas